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민주사회의 유지여부가 결정됩니다. 역으로 독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다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느라면 앞으로 현재의 집권세력이 무슨 일이든 다 추진할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성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집권세력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수건 사업들 수건 법제들을 모두 다 거수기 국회 이른바 통과 의뢰 국회를 통해서 다 통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집권세력의 핵심 멤버들이 수뇌부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의 구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상에 따라서 차근차근 입법을 통해서 체제의 변질을 시고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시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채널A의 전 기자인 이동재 씨와 한동훈 검사장을 묶어서 처벌하려는 이른바 검은유착 의혹 사건도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두 감시자 언론과 검찰의 그런 입을 막는 재갈을 물리는 그런 작전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언력과 검찰의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한 방식대로 제어받지 않는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검찰과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일을 위해서 설적 독소장 몇 가지 정도만 넣어버리면 아주 쉽게 그런 작업들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법무부 장관의 성인후 수사입니다. 7월 20일 날 동아일보의 황형준 기자와 백석준 기자는 단독 보도로 검찰 재갈 물리기 입법 추진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은 단독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에 법무부 장관 성인후 수사조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아주 중요한 독소조항이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가 8월 4일 이후에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력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성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범죄를 수사개시할 때는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성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유재수권이나 모든 조국 사건이나 어떤 것도 윤비안건이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모든 수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20일 날 청와대와 여건에 따르면 청와대의 민정수석 씨는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에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개시 범위 등을 다룬 이 시행령 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범죄에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그리고 마약 범죄수는 밀수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5급 이하 공직자범죄라든지 부패범죄 3천만 원 미만 뇌물죄 마약 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잠정안에서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국민들이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행력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범죄 가운데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성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수사할지 말지를 장관이 성인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이른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리고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시행령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며 이러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 있는 수사는 법무부 장관의 성인을 취득한 이후에 시작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와 관련된 그런 종류의 수사는 일체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번 검경수사권 시행령에 담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집권 세력은 그동안 검찰개혁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이 하는 검찰개혁인가 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어할 수 없는 것 사회는 독재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오늘 방송 초두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법을 하나하나 시행령 하나하나를 바꾸어 가면서 결국 체제를 변질시키고 잠기 집권을 굳혀가고 결국 독재의 길로 이 사회를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어기능과 감시기능을 상실한 사회는 자유사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민주사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의로 부정선거와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자파 독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의로 부정선거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게시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주변에 영어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상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